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올 초에는 주당 주가가 1000달러를 갈 것으로 봤습니다만 현재 600달러 수준 정확하게 6월 7일날 605달러 13센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테슬라 주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20일날 공병호TV에서는 테슬라 주가 추락카드로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이 방송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아주 크게 나눠졌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월 초에 주당 880달러까지 올라갔던 그런 주식이 3월 8일에는 563달러까지 추락하면서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36% 정도 주가가 빠진 아주 테슬라로서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산업 역사에 선하게 관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장이 초기 단계를 넘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기회를 엿돌고 있던 기존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가격 경쟁을 통해서 대다수의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 사라지고 소수가 살아남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테슬라 여러 회사 가운데 한 회사가 될 것이다. 테슬라도 여러 기존의 차 메이커 가운데 한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핵심 능력을 아주 확신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믿음이 아주 확고합니다. 여러 회사 가운데 한 회사가 아니라 테슬라는 특별한 그런 회사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강하게 되죠. 그런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그런 주가에 연연히 하지 않고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돈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일보가 외신을 종합해 가지고 내보낸 기사가 3대 리스크에 갇힌 테슬라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 뒤에 내용은 조금 테슬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3대 리스크와 테슬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리스크는 첫 번째는 중국에서 발생한 뜻하지 않는 그런 정책 리스크이고 두 번째는 전기차 시장의 치열한 그런 경쟁에 대한 리스크고 세 번째는 내부의 핵심 인재들의 연연 그런 이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리스크는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성숙하게 되면 그 기회만 엿보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그야말로 난타전이 벌어지게 된다. 이 두 번째 리스크는 지난 3월 20일 날 내보냈던 그런 방송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성숙되면 그동안 시장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기존의 카메이카들이 경쟁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소비자 입장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가격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그동안 프레미엄을 누리던 그런 회사들의 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정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전하는 몇 가지의 통계 자료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올해 3월 달에 29%에서 4월 달에 11%까지 떨어졌다. 물론 지금도 미국 같은 시장에서는 테슬라 매장은 항상 붐비고 테슬라에서 나온 차는 대부분 다 매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객관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22%에서 2%로 곤두박질 치게 되고 중국에서는 19%에서 8%로 급락하게 되고 미국에서도 72%에서 55%로 떨어지게 되고 이들 시장이 모두 다 테슬라가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통 카메이카 출신인 마크 휠저 전 포드 최고 경영자는 미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통 완승차 업체의 반격이 드디어 시작됐다. 테슬라가 이제서야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을 하게 됐다. 이런 메시지도 테슬라의 신화를 국회에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경쟁시장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난 3월 달에 공병호 TV에서도 다룬 주제입니다마는 전혀 그때 예상할 수 없던 그러나 아주 뜻밖의 그런 부분은 중국 정부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정책 리스크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은 중국 정부로부터 발생하는 정책 리스크다. 이것은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리스크입니다.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정책 리스크가 항상 큰 리스크 가운데 하나죠. 권력을 진 사람들이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강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죠. 테슬라는 지금 중국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 전체의 매출의 3분의 1 정도가 중국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중국 정부가 테슬라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가 보안 정보를 촬영해서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자국 내 정부 기관 건물 인근 주차를 검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그런 구실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정기자동차 시장을 섞어내야겠다는 것이 중국의 당국자들의 그런 목표일 거니까 그렇다면 그런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약진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정책 리스크가 3월 달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큰 리스크로 발전하게 됐다. 물론 뭐 이 같은 좀 좋지 못한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신화, 테슬라의 특별함, 테슬라의 뛰어남에 대한 굳센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변함이 없겠죠. 어쨌든 테슬라라는 차를 타보면 좋아하게 되죠. 좋아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런 객관적인 통계도 한 번씩 볼 수가 있으면 좀 더 균형 감각 있게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CEO뿐만 아니고 테슬라는 회사 자체가 너무나 주목을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전해드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공병호TV의 함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